다니엘 1047 예심찾기 2023년 11월 4일 하나님 날씨가 흐립니다. 비가 올 것 같습니다. 비가 와도 좋고 허려도 좋고 햇빛이 나면 햇빛이 나는 대로 아버지 날씨는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. 어떤 날씨든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날씨를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. 아버지 오늘 오전에는 또 큰아들의 식사를 챙겨주었습니다. 오랜만입니다. 큰아들의 식사를 챙겨주는 것이 참 오리간만입니다. 잘 먹는 것을 보니 너무나 기뻤습니다. 아버지 큰아들의 장례일도 앞으로의 일도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십시오.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비에 놓으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 아멘 아멘